팝콘이 약 10분 정도 되면 아마 더 이상 드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. 그러니까 미리 빨리 드시면 됩니다. 저희와 1년에 이 극장에 걸렸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께서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.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꼬리모음에 몇 명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해주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우리 작품에 대한 홍보는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십니다.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좋다고 생각하시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.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죠? 한 사람이 두 사람이.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이 작품을 만들어주십시오. 정말 세계 내노라도 부끄럽지 않은 뮤지컬 영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.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